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투월 댄스로 쉬운 버전은 투월 댄스 16카운트가 되어 있고요. 중급 레벨은 32카운트의 투월 댄스로 리스타트가 두 번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 버전으로 32카운트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섹션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스텝 오른발 사이드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2분의 1 턴 왼발 앞에 놓고 2분의 1 턴 체중은 왼발에 있습니다. 6시에서 오른발 트윙크 스텝 왼발 트윙크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턴 크로스 4분의 1 턴 백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히치 왼발 프레스 포워드 스텝 크로스 1 2 3 4 5 3 7 8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세일러 사이드 스텝 왼발 백스텝과 동시에 오른발 히치 프론트 앞에서 뒤로 이렇게 굴려주실 거야 굴려주신 무릎을 피면서 세일러 스텝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으로 8분의 1 턴 시계방향은 4시 반을 쳐다보시고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 어깨 방향으로 여기서 2분의 1 턴이면 10시 반 방향을 쳐다보시겠죠 다시 또 4시간 방향을 쳐다보시고 여기서 8분의 5 턴 9시 정방향으로 턴 하시면서 포워드 오른발 스윗 카운 1 2 3 4 5 6 7 8 세번째 섹션 스윗해서 온발 그대로 트윙클 스텝 트윙클 스텝 왼발 포워드 크로스 스텝 하시면서 오른발 뒤에서 크로스 스윗 오른발 트윙클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해서 다시 12시 쳐다보시면 됩니다 도착해서는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내로 크로스 하시면서 왼발 히치 왼발 포워드 프레스 카운트 1 1 2 3 1 4 1 5 6 7 8 5 5 6 5 5 5 5 6 6 6 7 7 8 9 8 9 10 10 9 10 11 12 12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는 2월과 5월 섹션 3 24카운트를 하고 두 번 다 6시에서 리스타트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서 다시 1번 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엔딩이 있는데 엔딩은 첫 번째 섹션에 5, 6 카운트까지 하고 마지막에 4분의 3턴 오른쪽으로 해서 12시 방향을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가 12시라고 생각하시고 1번부터 1, 1,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4, 5, 6, 7 그대로 12시 보고 엔딩 모션 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750mm обладает 1, 2, 3, 3, 4, 5, 6, 7, 8 70 70 80 7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